4.15 총선 부정선거 경기도 구리시 일부 이제 어지간히 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짓말을 하느라 참 애쓴다. 경기도 구리시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부정선거 사라지냐? The Wolf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65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경기도 구리시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사건을 마치 정당한 것이냐? 거짓의 거짓을 늘어놓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짓말을 규탄하는 경기도 구리시 일부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40회 방송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나온 4월 15일 당일 본 투표용지 여러 장을 개표 참관인이 훔친 것이라고 온갖 조롱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28일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의 자료직까지 발행하면서 소위 온갖 생쇼를 다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나서서 도둑질을 한 잡범으로 몰고 이어서 이에 대해 정확한 반박을 하는 자료를 다시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5월 28일 사전투표 및 개표 공연시연의 자료집 31쪽에 나온 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라고 써 있으면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그리고 그 아래는 사실 확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애를 쓰는 흔적이 절절히 묻어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앞장서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 나라가 꼬리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서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이 개표소 안의 체력 단련실이며 파란색 가방은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감한 다음 투표록 등 선거관계 서류 일체는 투표관리인이 선거가방 등에 담아 투표소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인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은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이 거짓임을 하나씩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관리 매뉴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총괄주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한 대로 제2항 관외선거인 회성용 봉투 우체국 인계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회성용 봉투 우체국 인계란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은 관외선거인 회성용 봉투를 20장씩 묶어서 보관용 가방에 넣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아래 사진은 관외선거인 회성용 봉투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같은 선거, 그러한 선거 사물하고 씌운 성천 가방에 넣은 장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선거 가방은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선거 가방은 처음부터 오로지 관외선거인 우편봉투만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청가방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관외선거인 투표지가 있는 우편봉투가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구리시 성관이 개표소 안의 체력달런실로 보내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방은 분명히 4월 15일 개편 아래 구리시 성관이 개표소 안의 체력달런실로 보내는 장면으로 오로지 관외선거인 우편봉투만이 들어있는 청가방입니다. 선거 가방이라고 쓰여있는 아래 흰색으로 된 어느 동네에서 투표가 된 것인지 쓰여있는 종이로 쓴 레이블이 붙어있습니다. 사진이 화질이 떨어지지 잘 보이지 않아서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있다고 쓰여있다면 저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선거 관계 서류를 이 가방에 넣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넣을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넣을 일이 없다는 것을 저보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번 4.15 부정선거로 인해 이러한 조작이 가능한 선거제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리시 말고 다른 곳에 바로 이 가방 관외선거인 우편봉투만이 들어있는 청가방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4.15 총선 부정선거의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서울 광진구에서 있었던 바로 이 같은 종류의 가방인 관외선거인 우편봉투만이 들어있는 청가방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개표창간인이 가까이 찍어서 선거사무라고 찍혀있는 아래 무엇이라고 써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9.23동 제6투표소 그렇습니다. 선거사무라고 찍혀있는 아래 적힌 것은 투표소 이름입니다. 이런 가방에 선거관계서류를 넣었다고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다음은 서울 종로구에서 있었던 사전투표 관외선거 우편봉투를 분류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바로 문제에 선거사무라고 찍혀있는 아래 창신일동 사전투표소라고 분명히 적혀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종로구에서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아무렇건의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후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데도 선거관계서류를 넣어놓았던 가방이라고 멀쩡한 대낮에 날바략 맞을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다이시 인수인께서 아까 줘봐 두 개 대한민국이 당신들끼를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교를 넣어놓으면 좋으며 참고로 ceux에 날들끼를 넣어놓은 게 날바네요 지교를 넣어 보입니다 지교를 넣어놓은 게 날들끼리 지교를 넣어놓은 게 날들끼를 넣어놓은 게 날들끼리 지교를 넣어서 지내② 여행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보관한 바로 이 문제의 선거관리라고 쓰여있는 청가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고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를 20장씩 묶어서 바로 이 선거관리라고 쓰여있는 청가방에 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러 가방 중에 제일 끝쪽에 있는 가방이 바로 이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말썽이난 체력단련장에 있던 그 가방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전투표가 끝나고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를 넣은 이 선거사무라고 쓰여있는 청가방을 남양주선거관리원회로 가져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이 가방은 오로지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가 들어있던 가방이지 다른 어떤 것도 들어있던 적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뻔한데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정말 가소롭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에 보도했던 내용 중에 바로 사전투표와 관련한 청가방과 부직포가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부정선거의 현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17년 5군 대선 때부터 나온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올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올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